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터디파이와 함께하는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 가이드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영장문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안녕일이라고 합니다. 쪽팔리군요. 자, 저는 뭐 여기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주 동안, 즉 20일 동안, 주 5일 기준으로 4번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영어 장문할 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내 해당 내용은 모두 다 넷플릭스, 파워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4주, 20일 동안 번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주는 게 여러분이 아, 이 문장을 장문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프로로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번역을 하셔야 되는 문장을 별도로 텍스트로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 가이드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프로로그 어느 날 넷플릭스 임원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9개월 후에는 우리가 미국 인터넷 대역폭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외쳤습니다. 왔다! 뭐라고요? 3분의 1! 그 일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만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죠? 미국 인터넷 대역폭의 3분의 1이라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4년간 임원으로 일했던 패티 맥코드는 그 회사의 성장 속도가 가팔렀던 만큼 재임 기간 중에 이러한 유효의 도전을 끊임없이 맞닥뜨렸고 그 수위도 매번 높아졌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모든 새로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 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했으며 또한 어느 때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야 했죠. 이 책은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추억하며 쓴 책이 아닙니다. 사업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리더는 새로운 시장 수요를 예상하고 놀라운 기회를 포착하며 새로운 기회를 물고 늘어지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자가 더 빨리 혁신할 거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패티 맥커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만난 회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마력을 지닌 자신만의 상품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토록 민첩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넷플릭스 문화는 인재관리를 위한 정교하고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넷플릭스는 정반대로 갔어요. 계속해서 정책을 줄이고 절차를 제거해 나갔죠. 스타트업의 세계로 뛰어든 후 깊이 깨달은 게 있다 라고 패티 맥커드는 말합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회사의 일은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출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실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직원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지 깜짝 놀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의 임무는 제 시간에 놀라운 일을 하는 훌륭한 팀을 만드는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실행되고 데크에 설명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모든 팀이나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부서마다 차이를 느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는 인재관리 부서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 문화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핵심적인 실천사항들은 있죠. 첫째, 해야 할 일과 직면한 도전에 대해 개방적이고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는 팀의 관리자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모든 직원은 극도의 솔직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는 물론 경영진에게도 시의 적절하게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 하죠. 셋째, 모든 직원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엄격하게 시험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고객과 회사를 위한 최선이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관리자는 모든 지위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고성과자를 채용함으로써 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쌓아 올려가면 되는 거죠. 당신의 그룹과 비즈니스 이슈에 특히 잘 맞는 것을 실천 사항을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영진이라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변화가 필요한 하나의 부서나 그룹에서 먼저 시작하고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험적인 발견을 계속하는 하나의 여정이라 생각하고 이는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문화를 구축하면서 생각한 바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패티 맥코드는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고 문제는 시작하는 것 오로지 시작하는 것 오늘날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를 볼 때 더 늦출 이유가 없다 라고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프로로그에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문장 중에 제가 선별해서 드리는 문장을 선택해서 영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내일까지